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정보입니다. 월요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부터 서울, 경기, 일부 강원 지방에 5mm 이내가 예상되는데요. 바다는 주말보다 좀 더 잔잔해지겠습니다. 항해나 조흡하는 선박들은 추위 대비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음력 11월 13일의 바다정보입니다. 다음 대조기는 목요일부터 시작되겠고요. 점차 조차는 커지고 물새를 새기도 빨라지겠습니다. 황해 인천은 15시 10분에 738cm, 저조는 08시 57분 168cm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가 1m, 황해가 0.7m 이내로 낮겠고요. 남해안이 0.5m 이내로 잔잔하겠습니다. 수은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전해상이 4도에서 6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성모수도의 조류정보입니다. 13시 47분에 약 3노트의 세기로 유향은 동북동입니다. 끝으로 인천항의 항만해양지수입니다. 내해는 안정적인 초록색을 보이지만 외해로 갈수록 경계단계로 오르겠는데요. 바람보다는 높아지는 파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